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일요일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천만쌤도 잘 되는 거고 서로 함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또 한번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돼야 되요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돈이 들어가는 것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용기는 좋은데 이 100% 한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주식 투자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케이징스 조심해야 되요 케이징 주식은 워낙 장난질도 많고 작전 세력도 많고 공매도도 심각하죠 불법 공매도도 많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이 비양심적인 인간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 저는 주식 투자를 여러분 하라고 동료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하는 분들이야 뭐 그냥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하는 거고 같이 멘탈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지 절대로 저는 주식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큰 무리 없이 소화를 하고 이 반등을 좀 모색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등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중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이 실적이 국내 반도체 주들의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은 떡상 하는 거고 또 빠지면은 떡락 하는 거겠죠 아주 골때립니다 어디 될지는 한번 좀 더 시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글에서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해서 2723에 거래 마쳤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시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둔화된 걸로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지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능하다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여서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대장주죠 대장주인 삼성전자 경우에 보니까 이 8만원대를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기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간 애들이 각각 1조 3,052억 7,900만원 1조 1,013억 5,700만원을 승매수한 반면에 개미들은 홀로 2조 한 3,186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이번 주 증시는 상승 요인으로 수출기업들의 실적 호조이겠고요 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빅테크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이 거론이 되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중동이 지금 안 좋아요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도 계속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큰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주간 예상 범위를 2650에서 2770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장은 미국 지난달 물가지표 발표를 큰 무리 없이 소화를 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의 모멘텀은 실적으로 여타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외에 수출주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미국의 AI 관련주 그리고 국내 반도체 줄의 상승 동력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달 말 이후에 그 시도되는 반등은 미 국채금리 하락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죠 이달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요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것 봐요 고용지표 추가 악화 등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간을 확인할 때까지 증시는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3일 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산행지수 발표가 있고요 14일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발표합니다 15일 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장이에요 휴장이고 국내는 유로존 1분기 GDP 수정치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있습니다 미국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MSCI 정기 리뷰가 있고요 16일 미국 4월 산업 생산 그리고 17일 날 미국 4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산행지수 중국 4월 주택가격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 이렇게 했습니다 15일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위험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하여튼 금요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좀 빠졌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토요일 새벽에 보니까 다우지스는 0.3%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이 좀 빌빌거렸습니다 잘 가다가 푹 빠졌죠 0.03% 약법으로 끝났고 S&P도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 좀 빠지더라고요 막판에 0.16%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유럽은 좋아요 상당히 근데 미국 필라는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4,800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4,808.04입니다 4,80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율은 미국 달러가 1,372.5원 달러 일본에는 155.78엔 유가는 78.26달러네요 일본에는 880.91원 유로원은 1,478.32원 중국 이아나 189.74원 휘발유 1,706.13 국제금값 2,375달러 국내는 10만 4,104.18원입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는 4.5입니다 아직까지 또 높네요 좀 4.4대까지 떨어지더니 살포시 올랐습니다 선물도 보니까 다우는 좀 올랐어요 0.25% 정도 소포 올랐고 S&P 0.08 강보가 끝나고 나스닥은 0.16 소폭 오르고 와 러셀 많이 빠졌네요 한 1%나 빠졌습니다 러셀이 좀 많이 빠졌고 우리의 삼성전자도 아주 흥미로웠죠 금요일날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지더라구요 기관 애들이 이제 패드기질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월요일날 다시 오를 겁니다 월요일날 오르기 때문에 8만전자 또 위로 슈팅할 거예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네피션입니다 뭐 100% 확신은 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올 때는 8만전자는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은 들어올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또 빠졌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6만6천원 더는 충분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뵈요 여러분 굿나잇 가정한 밤 아멘